자 이제 마지막 무대, 뒷풀이 한마당 무대인데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크로스오버 싱어 우리 송천 최신 이우연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2시 넘어서 해야하는데 끝나서 마무리곡으로 곡을 좀 바꿨습니다 즐거운 노래 하나둘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막걸리 얹어 종이선 건동 There's a Integrity 막내 아들 참각하던 날 우리 아들리가 빠졌다고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만이 걷지요 임무릎 그래도 때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던 박물이 황당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별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유언망했어요 아파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모습을 바꿔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날아주던 박물이 한잔 날아주던 박물이 한잔 날아주던 박물이 한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별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파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모습을 바꿔 꽃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날아주던 박물이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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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